안녕하세요 아트앤콘서트 가족 여러분 저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우자라고 하고요 저는 조금 어둡고 그리고 아련한 음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저온화상이라는 제 자작곡인데요 이 곡은 서서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이제 좀 아련하게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후회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에요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편안하게 생각해 난 이제야 이해해 그때의 너의 건망이 선이름 알아차리지도 못한 건 계속 나 촉촉하다 못해 축축해진 네 눈빛을 보고도 난 너를 밀어내지 않았던 걸 나는 후회해 촉촉하다 못해 축축해진 네 눈빛을 보고도 넌 나를 밀어내지 않았던 걸 너는 후회해 난 이제야 미웠어 난 이제야 생각해 그때의 너의 안겨운 싸움을 알아채지도 못한 건 이러면 촉촉하다 못해 축축해진 네 눈빛을 보고도 난 너를 밀어내지 않았던 걸 나는 후회해 촉촉하다 못해 축축해진 네 눈빛을 보고도 난 너를 밀어내지 않았던 걸 너는 후회해 음악 음악 천둥 사이 촉촉하다 못해 축축해진 네 눈빛을 보고도 난 너를 밀어내지 않았던 걸 나는 후회해 오 축축하다 뭐 어때 축축해진 네 눈빛을 보고든 넌 나를 미워하지 않았던 걸 너는 뭐해 네 눈빛을 보고든